김포경찰서가 김포시 청소년수련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이 남성은 7일 오전 5시 17분쯤 김포시 월곱면의 청소년수련관 지하 1층 세탁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포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해외에서 체류하던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임시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성도 이곳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불은 건물 내부를 태우고 발생 30분 만에 진화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